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60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 72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84년생 무엇이든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재물이 생기니 기분이 좋다. 61년생 처음엔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금이 가득하리라. 73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85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옛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시간을 보낸다. 62년생 아파도 참지 말아라. 74년생 일은 과감한 결단성과 추진력이 있어야 대성할 수 있다. 86년생 느긋한 행동은 일에 발전이 없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63년생 어려움은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중요하다. 75년생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87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워지겠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나아진다. 64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76년생 욕심을 내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 88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목표를 정해두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6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77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89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노력은 없고 마음만 있으니 얻을 것이 없다. 66년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78년생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90년생 유독 지치는 하루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 67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 91년생 여행을 떠나도 얻는 것은 없겠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68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80년생 작은 소원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92년생 취업하려면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닭디 가겠습니다. 57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69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으로 찾아라. 81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93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자신의 일에 조금씩 발전이 있는 하루이다. 70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나를 보낸다. 82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94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71년생 마음을 편히 먹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83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아라. 95년생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67년생 연료가 증假 중 Benedict out of the Yearinden 70년생ふ aquíals 70년생otes 90년생황 70년생 70년생 803. 807. 80. 804. 804. 807. 805. 809. 807. 80. 81.